나는 고기를 주문했는데 웬 종이가 왔어요 놀라시는 분들 계실 거에요 고기를 사면 대게 뭐 아이스박스, 아이스팩 요거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이런 인증서가 갑니다 정부기관에서 무항생제로 항생제가 없이 키웠다는 걸 인증해줬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어딨겠냔 말이에요 나는 고기를 주문했는데 웬 종이가 왔어요 놀라시는 분들 계실 거에요 고기를 사면 대게 뭐 아이스박스, 아이스팩 요거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이런 인증서가 갑니다 짜라라란 짜자자잔 정부기관에서 무항생제로 항생제가 없이 키웠다는 걸 인증해줬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어딨겠냔 말이에요 나는 고기를 주문했는데 웬 종이가 왔어요 놀라시는 분들 계실 거에요 고기를 사면 대게 뭐 아이스박스, 아이스팩 요거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이런 인증서가 갑니다 짜라라란 짜자자잔 정부기관에서 무항생제로 항생제가 없이 키웠다는 걸 인증해줬기 때문에